공병호 TV의 공병호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6월 28일 월요일날 인천연수구월 재검표의 하이라이트에 해당하는 그런 장면은 마치 배춧잎과 같은 사전투표지를 찾아낸 것입니다 재판가는 그 사진을 찍었을 때 너무나 그 파괴력이 클 것으로 예상해서 참관인들에게 사진 촬영을 꺾고 말렸기 때문에 사진을 찍을 수가 없었고 그냥 증거 목록으로 아마 등재된 모양입니다 참관인들이 나중에 기억을 재구성해서 이런 사전투표지가 나왔다고 이미지를 만들어서 공개했습니다 이 이미지에서 저는 두 가지 판단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이 같은 사전투표지는 유권자의 손으로 기표되지 않은 표라는 겁니다 여러분 표가 있는데 그 표가 유권자의 손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은 얼마나 충격적인 일입니까 유권자의 손을 거치지 않은 표를 누군가 투입했다는 겁니다 유권자가 기표하지 않은 투표지가 어떻게 투표하면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한 장 두 장의 문제가 아니고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인천연수구월의 선거 무결승에 심각한 결함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도저히 그와 같은 기이한 투표용지를 받아든 유권자 가운데 어느 누가 그렇게 괴물 같은 배춧잎 투표용지에 기표하겠습니까 따라서 기표하지 않은 것이 투표함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누군가 집어넣기 때문에 나왔다는 것이죠 누군가 집어넣지 않는데 하늘에서 떨어졌겠습니까 바다에 쏟았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두 번째는 이 같은 사전투표지는 현장에서 프린트로 출력된 것이 아닙니다 외부의 모처의 인쇄소에서 대량으로 인쇄되어서 투표함에 투입된 것으로 추측됩니다 만일 이 같은 가정이 사실이라면 어마어마한 범죄에 해당하는 겁니다 유권자가 기표하지 않은 투표용지를 누군가 투표함에 넣었고 그 투표용지가 프린터를 거치지 않고 외부에서 인쇄되었다 이게 얼마나 세상의 거야말로 뒤집어질 수 있는 그런 종류가 바로 배춧잎 투표지입니다 배춧잎 사전투표지입니다 4.15 총선 이후에 선거 문제를 깊숙이 들여다보고 유익한 코멘트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왔던 전한기 정의연구원의 김미영 원장이 배춧잎 사전투표지를 보고 제시한 코멘트는 이렇습니다 더 이상 다른 증거는 필요가 없습니다 법정이 문명국의 법정이라면 말 그대로 합리적 의심을 넘어서는 증거물입니다 An evidence beyond a reasonable doubt입니다 합리적 의심 수준을 훨씬 넘어드는 확고한 증거물이 바로 배춧잎 사전투표지 이미지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1년 2개월 대법원이 재판을 끈 이유를 이제서야 아시겠죠 김미영 원장의 코멘트입니다 또한 김미영 원장은 이런 중대한 증거물의 한 목소리로 침묵하는 언론을 향해서 일괄합니다 언론은 죽었다 그리고 SNS상에서 확보한 어떤 네티즌의 코멘트를 소개했습니다 좀 더 원본에 가깝게 복원한 유령투표지 감정목적물 제5호입니다 이 표에 찍으신 분 계신가요? 판사님 눈이 몇 갠데 숨깁니까? 천안함 1번보다 더 확실한 선거 무효 증거가 아닙니까? 짧은 세 문장에서 이 땅의 보통의 양식이 있는 시민들이 이런 증거물을 볼 때 무너져 내리는 그런 마음을 제대로 담았습니다 이 표에 찍으신 분 계신가요? 없을 것입니다 판사님 눈이 몇 갠데 숨길 수 있겠습니까? 다 봤다는 겁니다 천안함 1번보다 더 확실한 선거 무효 소송 증거물입니다 한시민인 김미영 H님은 불법 투표지를 제조 인시한 자가 누구인지 천대협 대법관이자 주심은 수사를 의뢰해야 됩니다 한양대 명예교수로 계시는 맹중성 교수님은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천대협 대법관은 이 지역 사이로 선거가 문제가 있었다고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스칼린은 우회의 이미지는 지역구 사전투표지 아래는 비례대표가 함께 인쇄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바다 건너 인쇄소에서 온 작품으로 보입니다 이런 엉터리 표와 인쇄된 사전투표지가 쏟아져 나왔으면 선거 자체는 당연히 무효입니다 사실 배춘잎 사전투표지 단 한 장만으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실이 확인된 것입니다 사전투표용지는 마땅히 현장에서 프린터로 출력되어서 한 장 한 장 제공됩니다 붙을 수도 없고 이렇게 배춘잎도 나올 수가 없고 또 옆으로 옆구리에 남은 그런 종이 흔적이 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처의 인쇄소에서 만들어져서 기표되었을 가능성 그리고 그 이후에 대량으로 투입되었을 가능성을 우리가 짚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이미지를 보는 순간 한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도대체 넌 어디서 왔니 도대체 넌 출생지가 어디니 그런데 배춘잎 사진 투표지 외에도 무지개떡 투표지도 있고 아수라 백장 얼굴 투표지도 있고 인어공주 머메이드 투표지 있다는 소문이 계속해서 들려옵니다 대법원은 깊숙이 이런 이미지를 숨겨두지 말고 일반 국민들이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알 수 있도록 조속한 시간 내에 공개하는 것이 순리라고 봅니다 이 같은 정말 납득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이미지가 속출하는데도 불구하고 과정은 정당했고 결과도 정당하다 이런 대법관의 아마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판결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결과의 정당성이란 것은 반드시 과정의 정당성과 함께할 때 의미를 가질 수가 있고 정당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상캐스터 배지수 김 Witchercom 김 Access 김 김 김 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